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 반가워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. 오늘은 데스티니 가디언스 마녀 확장팩으로 나오는 공허 3.5 변경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어요. 저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이 정보를 자세히 읽고 싶으시면 이 영상 밑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. 이 뉴스에 대한 재미있는 점은 영상이 있어요. 그리고 그냥 일단 우리 타이틀으로 시작해 봅시다. 이 영상 한번 봅시다. 여기 보시다시피 그 워드는 엄청 빨리 작동되어 있었어요. 참 좋아요. 요즘은 워드 그리고 그 실드 던지는 공허기가 똑같은 트리가 있죠. 근데 앞으로는 그거 변경되어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워드는 제일 빠른 공허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. 제일 빠르게 충전될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pvp에서 이 워드 쓸 때 다른 공허기가 당할 때 이 워드가 더 빠르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그 헌터, 솔라, 미들트리, 중단트리, 중트리 그 칼을 던질 때 이 워드로 더 빨리 작동되어서 그냥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번지는. 참 좋은 변경이에요. 저는 요즘 이 타이틀 공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여기 있어요. 저는 계속 영상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이거는 그 방패에 대한 영상이에요. 한번 봅시다. 지금 싹 봤어요? 일단은 그 애니메이션 좀 더 빠르고 싹 누가 좋아요? 그냥 보통 pvp에서 특히 저는 약간 pvp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. pvp에서 전 보통 이 쉴드를 쓸 때 그냥 애니메이션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죽어요.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 지금은 좀 더 빨라져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쉴드를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보세요. 오버실드. 그거는 타이탄의 그냥 새로운 변경이에요. 타이탄은 오버실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오버실드 없고 싹 오버실드 있어요. 그리고 그냥 오버실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pvp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오버실드 있는 타이탄을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. 근데 저는 이거 이 변경도 마음에 들어요. 좋아요. 그럼 우리 헌터로 넘어갑시다. 일단 이 영상 보고요. 나이스. 헤헤. 재밌는데. 아마 이미 보셨죠. 한번 다시. 그 사이드 스텝. 그 pp 애니메이션이 변경되었어요. 그거 왜 변경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왠지 좀 더 빠르고 좀 더 그 위치 지나간 위치 좀 더 길어졌어요. 지금 생각으로는 근데 멋있게 보여요. 헌터는 그냥 타이탄은 오버실드를 많이 받아요. 헌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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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사라질 거예요. 그냥 이거 지금 까먹었어요. 어떻게 모르는지 그냥 이거 투명해지는 상태가 많이 헌터는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받아요. 헌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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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여기 세 개가 나와요. 두 번째 수 왔을 때 세 개가 나옵니다. 그리고 해차 하면서 왠지 투명해질 거에요. 그리고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을 거에요. 점프? 싹? 그냥 그 요즘 시공에 있는 그 상상 급하? 어떻게 까먹었어. 아 그런 단어가 가끔 그냥 그 내려 점프 하는 그 능력은 지금 이 궁화트리도 있어요. 근데 투명해질 거에요. 이거는 pvp에서 좀 위험한데? 싹? 그리고 이거 하면서도 투명해질 거에요. 얘는 제일 제가 아직 마음에 드는 것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점프 샷에 투명해질 거에요. 보통은 그냥 앉아 있어야 하죠. 지금은 아마 서 있으면 돼요. 그거 좋을까? 뭐 pv에는 모든 변경이 좋다고 생각해요. pvp에는 두고 보자. 좀 의심스럽습니다. 워럭 타임입니다. 저는 워럭은 수류탄 먹을 수 있죠. 그리고 먹은 다음에 헬스에 돌아봤거나 아니면 그냥 더 수류탄 충전할 수 있고 더 강한 수류탄 던질 수 있어요. 근데 워럭은 먹는 능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한번 영상 봅시다. 이거는 능력이... 아 이거 봤어? 이거는 참 재미있는 능력이에요. 제가 생각으로는. 아마 여기 그거 봤어요. 한번 다시. 이거는 까먹었어요.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? 이 작은 친구가 나왔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워럭이 공격하는 적에게 다가가서 공격할 거에요. 보십시다. 공격? 싹. 이건... 아 못 봤어요? 어떻게 모르는지.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. 싹. Void soul vampirism 그 흡혈기 라고 불러요. 이거는... 전 그... 그 공허칭어가 얼마... 거리 얼마 많이 갈 수 있을지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. 워럭의 능력이 서있을 때 스나이퍼를 누구한테 공격당하면 그 공허칭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건 새로운 수류탄이에요. 싹. 워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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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어 보여요. 한번 다시. 종전. 종전. 워럭. 나이스. 그거는 pvp에서 아마 모르겠어요. 그냥 이 공허친구들이 다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적을 찾는지 그거에 따라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여러가지 적이 있을 때 그냥 그 가운데 던지면 그냥 그 작은 공허친구들이 그 적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해요. 그리고 하나만 당하면 데메지 얼마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. 이게 멋있어 보여요.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하자면 이 무기 참 예쁜데 그리고 여기 그 새로운 행성이에요. 그것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엄청 멋있네. 그리고 이거는 다입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